안녕하세요. 송경석 골프클럽 김동현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프, 깊은 러프의 공이 깊숙이 들어갔을 때의 탈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러프에 들어가면 굉장히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프로골퍼는 믿을 건 힘뿐이 없다는 말까지도 했었는데요. 쉽게 탈출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일단은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풀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단단하게 잡아야지만 체가 돌지 않게 되겠고요. 그리고 체가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깊은 러프에서 너무 완만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일찍부터 잔디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탈출하기가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백스윙 때도 좀 더 빨리 코킹을 해주시고요. 다운스윙 때도 좀 더 가파른 스윙을 통해서 최대한 공과 체 사이에 풀이 덜 끼게끔 해주신다면 쉽게 탈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러프에서는 약간 V자 모양의 스윙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쉽게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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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